기상체조를 해라. 아, 기상체조. 이거 군대 이외에는 잘 안 하거든요. 아니, 세 분 저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해요? 나는 침대 위에서 해요. 어떻게 뭘 해요, 침대 위에서? 침대가 6개월 마다 갈아줘야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기상체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단체 모임에 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체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눈이 떠지시면 이불에서 그냥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손과 발 쪽을 움직여주시는 거죠. 손을 턴다든지 다리를 떨군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순환이 잘 돼서 온도가 상승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일상 내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아까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침대에 누웠다가 폴도 접듯이 그거 접는 거래요, 이렇게. 윗몸이 이렇게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던 게 이렇게 되는 거. 단으로 딱 접히는 거죠, 몸이. 상체와 체격. 그런 걸 연습을 막 해요, 침대 위에서. 그거 하고 딱 일어나면 그다음에 물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온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녁에 이제 수면 중에 대부분 땀으로 이제 수분이 많이 유실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이 물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순환이 좀 더 원활히 되게 되고요. 또 물을 드심으로 해서 다음에 먹을 아침 식사라는 이런 내용들이 잘 흡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또 한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옷 맵시입니다. 예? 옷 맵시요? 옷 맵시입니다. 옷? 요즘 같은 추울철에도 우리가 이제 멋을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얇게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한 2.5도 정도 체온을 좀 더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옷 맵시를 위해서 내복을 입는 것 플러스 양말을 또 신게 되면 우리가 발을 통해서 굉장히 열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법. 이번에는 아침을 지나서 점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심 때는 차를 마셔야 되는데요. 어떤 차를 마셔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커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차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쑥차를 좀 권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네 이런 내용을 이제 드시게 되면 온몸의 혈액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 같은 걸 선택해서 드시는 걸로. 이렇게 계속 업무적인 내용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체온이 떨어진 내용들을 좀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нибудь